자비량으로 아프리카 지역 보그마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로 현지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탄자니아 김태균 선교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교 환경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탄자니아로서 대통령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잔지바르라는 곳은 굉장히 아름답고 한국에서는 프레디 머큐리가 태어난 그런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여기는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선교사 비자가 나지 않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들로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본토 대부분은 선교안에 대해 굉장히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와 대한민국의 어떤 수교가 올해 3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선교사들의 탄자니아 선교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30주년이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은 탄자니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시도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때 살고 계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90년대 한국과 탄자니아가 수교한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한인 선교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선교사회에 한 140여 명의 선교사님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은 대개는 학원 사역을 많이 병행을 하고 계세요. 유치원부터 중학교, 보통 중학교까지 혹은 신학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NGO 사역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었는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20대 때 제3세계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비량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009년도에 아프리카 나이질에 처음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고 제 신분조차도 비자 신분조차도 투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은 지금까지 한국의 글로벌 전자기업들의 광고, 제작, 송출 그리고 인테리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의 전자제품 회사들의 샵들을 저희가 아프리카 한 30개국에 한 1800개의 샵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요. 현재는 핀테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ICT 첨단 기술을 탄자니아에 적용해서 간편결제 시스템하는 핀테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선교사 역을 해오셨는데요. 특별히 탄자니아에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탄자니아는 지금 급격한 인터넷 혁명들이 이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인터넷이 특히 대도시를 주변으로 인터넷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환경에 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잘 교육시킬 수 있다면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적용할 수도 있겠고 또한 교육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한국에서 비전트립을 만약에 탄자니아에 오신다고 한다면 한국에 계신 청년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워드 파일이나 파워포인트나 엑셀 정도만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잠깐 와서 그리고 오실 때 간략한 컴퓨터 장비를 가서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자그마한 ICT 센터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간단한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화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상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청소년들과 또 한국에서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교육과 ICT를 통한 새로운 방향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고민을 하면 좋겠고요. 그럴만한 능력이 한국 교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쭉 해오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고난의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리고 또 늘 갈등은 언제나 나의 사상을 이해해줄 그리고 함께해줄 현지에서 어떤 제자화를 만들어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제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분들 중에 자비량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혹시 조언의 말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 오면 청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언가를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아프리카에서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아교육을 하고 계시다면 탄자니아에서 너무나 필요한 유아교육이 될 것이고요. 혹은 컴퓨터를 잘 다루신다면 탄자니아에 너무나 필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혹은 태권도를 잘한다면 탄자니아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자니아에 혹은 제3세계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또한 자비량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을 잘 개발하되 자기의 신앙적인 부분을 잘 다져가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적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되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영역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의 신앙을 잘 vale